아, 이 자체로! 너를 보고 있으면 왠지 괜한 맘이 들떠 하늘을 나는 기분 이럴까 I'm falling in love 탈르다 뭐해? 이놈이오 어딜? 이놈이오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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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이놈아 나의 품 안에 기대 언제나 되돌만 해 I think I'm in love with you 수업을 찾으러 뛰어가는 시인데 여기가 안국동이에요 우리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동안이에요 좋은데요? 네 저 잘 뛴다는 얘금도 많이 들었어요 몸이 많이 멍 많이 배고 타치인데도 많았고 제 입으로만 나가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다른 작품들보다도 더 실감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뷰톡스 이번 작품은 침을 비는 순감도 없었고 정말 매일 아침 현장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내일도 뭔가 셀프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너무 좋게 해볼 때 실감이 안 나는 그 집안은 좋다 고맙습니다 뭔가 셀프장이 안 나요 이게 요즘에 상상도 없어졌어 다 먹은 거 안 됐다. 대마의 걸 기억 못 살은 줄 알았어요.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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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이제 러쉬가면 영원히 가게 세워야 돼. 나 모이기... 오셨어, 오셨어. 가영 씨랑 안 해주세요. 나 감독이 오셨어. 신나고 제일 먼저 가영이는 빡! 뭐 같은 케이스ALL이 아 진짜! 아 귀여워!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니요, 잘해야 돼. 안녕하세요, 배우 문가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7개월간 달려왔던 여신 강의입니다. 오늘 주경님의 촬영이 끝이 났는데요. 시작 전부터 되게 많이 관심 가져주셨는데 끝까지도 이렇게 많은 응원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경이 많이 예뻐해주고 응원해주셔서 저도 힘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감사했습니다. 안녕!